2013년 8월 16일 정국의 로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녹음이 드디어 끝났다 행복하다 하지만 녹음이 끝났기에 안무 시간이 배로 늘어났다 힘들다 솔직히 힘이 많이 드는데 힘이 많이 들어서 안 드는 동작들이 조금 많다 그걸 열심히 해서 동작을 바로 잡겠다 기대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했다 아 그리고 나는 지금 감기에 걸려있다 하 내가 참 밉다 왜 감기에 걸렸을까 춤출 때 맨날 콩물이 나온다 고통새 없다 빨리 감기를 낳고 연습을 어려우심하겠다 2013년 8월 16일 정국의 로그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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